아 으 아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내가 이렇게 우리가 불러 눈 모아 났잖아 오빠 다야 우리가 부증에서 제일 큰 기내를 봤어 그래 내가 그걸 새로 꺼냔? 통에 넣었는데 징그러운거야 그래 내가 던졌어 내 드블카드 밖에 있는거 같아 드블카드를 밖에 놨다가 내가 가지고 나갔어야 했던거 나 진짜 좋아 마루 나 진짜 좋아 나 진짜 좋아 우리 마루지 우리 마루지 마베 하니 마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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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루가 춥다고 가고피 장난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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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렇게 해 하니 장난 거짓말처럼 하잖아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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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요! 이랬어요. 김, 맛있다. 이슬아, 맛있을 것 같아, 밥. 이슬아, 김만 먹으면 어떡해, 이제. 너 밥 다 먹었는데 왜 자꾸 김만 먹었잖아. 아버지, 이거 보세요. 응, 햇살은 두 그릇째 진짜 잘 먹는다, 너. 세 그릇째예요? 응! 나 한 그릇째 다 먹고. 그거 아버지가 중간에 반 나눠 썼던 거 두 번 준 거야. 그래서 한 그릇이야. 처음에 반 나눠서 줬어. 처음에 이슬아이가. 어머니꺼가 있었구나, 맞다. 그 조금 남은 것도 있구나. 우와, 진짜네. 왜 이렇게 많이 먹어? 언니, 네 그릇인데. 처음에는 두 번 아버지가 나눈 거니까. 그럼 세 그릇을요. 아, 젓가락이 나눈 거예요? 젓가락. 아버지, 초코 양치 시켜야 돼요. 제 이침 못 먹었어. 아니, 그렇게 하면 안 돼. 그만, 그만 이제. 이슬이, 젓가락 넣으세요. 밥 안 먹을 거면 이제 다 먹었으면 됐어. 그럼 반찬 먹어야지. 그만 먹어. 그만 먹어. 아니, 시김치 맛있는데. 그럼 밥을 더 먹어. 더 먹기 싫어요. 왜? 왜? 맛있잖아요. 반찬 먹으면 맛있잖아요. 반찬 먹으면 맛있잖아요. 언니, 제가 이거 보여요. 음, 잘 먹네. 언니, 지금 세 그릇자예요. 아, 이거 참은이 쌀에 살도 좀 팍팍해요. 키가 쑥쑥쑥 컸으면 좋겠다. 어떡해. 그래서 여기서 맛있나요. 산유빵 영어에 적혀있는 이만큼 곳에 여기가 적혀있네요 산유빵 영어에 적혀있는 이만큼 차이나요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내 예정키고 내 예정키고 내가 얼마나 많이 컸는데 나 친구 안 했어 얘들아 빨리 마무리하자 이제 나가야 된다 나 지금 나와있는데 너네 그렇게 하면 리틀박스 먹으면 못해 그래 너는 얘기했잖아 너도 빨리 리틀박스 나가자 하지 오늘? 어떻게 할까? 아 하고는 나가야 돼 시간이 그래 얘들아 지금 빨리 해 산유빵 너도 이것도 하다 사고 하다 하지 말고 빨리 먹자 시금주 내가 다 먹어야지 너 왜 그러냐 밥을 먹어 그럴거면 밥을 먹어 밥을 먹어 시금주 시금주 밥물 시금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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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콩 다 먹고있다 문마랭이 막 콩도 다 먹고있다 나 문마랭이 다 못먹었어 콩 다 먹고있어 안돼 내가 먹을거야 이거 먹어 멸치 먹으려고 멸치 다 먹고 내가 사랑하네 콩콩 저녁 왜꽃 내려가 꼭 너희 다 먹을게 아니야 하지마 먹으라고 이스라엘 이제 그만 푹거라 내가 먹을게 없잖아 그럼 나 못 먹으란 말이야 반탕 거만 먹어 이스라 네 응 맛있다 요거 요거 이거 벗겨내고 벗겨내고 이거 안 먹어요 왜? 맵지? 계속 그래서 컴퓨터 다 했으면 컴퓨터 주셔가봐 네 잠깐만요 종료 네 잠깐만요 아버지 제가 키우는 마리에마에요 귀엽죠 sponsorship 뭐라고? 머리 네 아니 이거 마리모에요 제가 지은 이름이 머리 숟가락으로 먹어 다 먹어 응 언니가 안 먹어도 돼 고기 추위에 추위에 빨리 위에 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